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딱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 된다고 들었어요. 웃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제발 먼저 웃지 마라 했는데요. 사실은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꼭 참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한국인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이제 낭만적 해외투자 그 외의 일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분이란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급하게 하진 않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는 건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박정은 의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어요.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메시지 중심으로 전달할 것이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필요하면 물어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해외투자라고 했지만은요.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글로벌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 가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사들이 투자를 들어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딜 하나를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벤처 캐피탈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외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글로벌 투자입니다. 여기도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마 경험해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사에 미국 회사가 투자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냥 투자하고 우리 동의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갑자기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뭘 바꿔달라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투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두 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에코시스템에 우리 회사와 그 투자사 그리고 투자사들 간에 하나의 거버넌스가 새롭게 구성되고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모태펀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압세션에서는 또 왜 글로벌이 가야 하는지 글로벌로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국경을 넘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벤처 투자는 말 그대로 생태계입니다. 크게 봐서는 펀드가 있고요. 펀드는 사실은 자본시장이고요. VC들은 그 자본시장에서 모더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본시장과 혁신가들이 연결해가지고 혁신가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하나의 VC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본시장의 하나의 철학과 체계, 법적인 모든 구조들이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VC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투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태계가 새롭게 우리 DNA에 들어온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일이죠. 졸리나요? 네. 여기서 그러면 강의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뒤에 장표들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조항들의 차이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이 해외로 진출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 VC가 우리나라 포트폴리오사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근본적인 조항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조항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각각의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우리 벤처 캐피탈이 미국에 진출하거나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그 생태계로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은 한 회사가 거기에서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의 에코시스템과 그쪽의 철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하나의 질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수정본을 보낸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저희가 한 분 우리나라의 미국계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유명한 대표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인터뷰 기사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건데요. 미국에서 펀드를 결성해 가지고 LP로부터 출자를 받을 때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중기부도 있고 모태펀드도 오셨으니까 거기서 받는 질문들이 있으시죠? 잘 아실 거예요. 자 미국 LP들은 뭘 물어볼까요? 사후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수익률입니까? 이걸 물어볼까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셨는데요.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투자한 회사를 왜 그 회사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까? 두 번째,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와 당신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당신이 투자한 그 회사와 창업자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엔 또 뭘 물어보느냐? 창업자의 태도 이 인터뷰를 다시 교차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공동 투자한 VC의 태도 이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펀드 운용사 선정할 때 이런 거 물어보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물어보고 이걸 바탕으로 선정을 한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한 다음에 포트폴리오사와 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수익을 내고 엑시스에서 얼만큼의 성과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들 들어볼까요? 저는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마지막의 요약 장표죠. 갑자기 이제 막 이야기 드릴 때는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계시다가 자 요약 장표입니다. 그럼 다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찍으세요.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맨 마지막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한국 투자 계약과 미국 투자 계약의 가장 결론적인 차이점들은 몇 가지가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벤처 캐피탈의 계약들은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들이 있지만 보통 MVCA라고 하죠. 미국 벤처 캐피탈협회의 표준 계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조항에서의 차이들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투자 계약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사의 경영상 동의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상 동의권의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동의권의 주체와 행사 방식은 좀 다릅니다. 작년에 이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쪽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경영상 동의권의 대상은 비슷하지만 행사 주체가 다르다는 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후속 투자에 참여하는 것의 여부에 따른 권리 상실 이게 좀 다릅니다. 소위 메이저 인베스터라고 하죠. 즉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었던 동의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들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 청구권, 푸드옵션이라고 하죠. 거의 모든 투자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벤처 투자 계약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조금 그보다는 사소한 내용이지만 투자 과정에서의 법무나 실사비용 같은 것들은 보통은 피투자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의 보통 투자 계약서는 여러 가지 계약서의 묶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톱 퍼치에서 어그리먼트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한꺼번에 각각 계약서들이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계약의 내용에 우리가 보통 투자 계약서 하나로 넣는 내용들이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투자 계약도 사실은 제가 보면 절반 정도는 주주간 계약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사후 관리에 관련된 거 있죠? 투자사 동의권,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법적으로 보면 주주간 계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신주 인수 계약보다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합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정관이라고 볼 수 있는 COI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권리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겠고요.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이저 인버스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우리나라 VC들이 처음 해외 투자를 하셨을 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딱 투자를 하고요. 일단은 영문이죠. 그렇죠. 영문이면 물론 다 영어 잘 하시지만 국문 투자 계약보다는 볼륨 자체가 일단은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후속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 때 후속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권리 상실되는 경우가 미국 투자 계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메이저 인베스터로서의 권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를 잃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페이 투 프레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존의 권리를 상실시킨 아주 강력한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투자를 이미 좀 진행해본 VC들은 이미 한 번씩 거의 대부분이 당해본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나도 다 알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조항들이 보통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VC들에게 체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벤처 캐피탈의 투자 계약이 기본적인 이상은 후속적인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초기에 소액을 투자한 어떤 투자사들이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투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기존의 한국 투자사들 할 때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받아보신 투자사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때도 이런 형태의 계약들을 요구를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셰어홀드 어그리먼트 주주간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거는 꼭 우리가 미국에 안 나가더라도 한국 현실에서 받아야 하는 계약 내용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후속 라운드에서는 일정 주 이상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정 주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매이저 인베스터로서의 권리를 상실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의권과 협의권 이런 내용들의 사항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상 어떤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들은 비슷할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개별 투자 계약마다 투자사들이 개별적으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사들마다 또 어떤 회사들마다는 주주간 계약으로 라운드별로 투자사들의 과반으로 보팅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신 경우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보통은 매이저 인베스터의 과반 지분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사일 때 미국 투자사가 들어올 때도 거의 100% 요구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는 따뜻하고 좋은 마음으로 초기 투자를 하면서 보통주 투자를 하는데 미국 친구들이 보기에는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 친구들 다 모여보세요 해서 여기는 그래도 좀 버팅라이트를 주는데 보통주는 다 가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인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도 4월 13일자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과 관련된 제한이 생기긴 했는데요. 미국 투자 계약에서는 푸드옵션이라는 개념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위약벌과 관련된 내용들도 과거에 조금 존재했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국 투자 계약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페이투플레이는 아까 메이저 인베스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선주주가 후속 라운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일정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상실시키는 더 적극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아주 흔한 조항은 아니지만 그 초기 투자 계약에는 이런 걸 놓거나 다운라운드 즉 기존보다 낮은 금액으로 밸류를 낮춰서 투자할 때 리드 투자사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상실시키기 위해서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래그 어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드래그 어롱을 가지고 있는 주주 쪽에서 일정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 나머지 주주들이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라서 이제 동반해서 매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조항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15분 안에 얘기할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질의응답하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해투 신고라는 게 있어요. 해외 투자 신고할 때 우리 이제 이사 지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보면 아주 극초기 투자사들 1억 투자하면서 막 이사 지명권 이런 거 다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사를 지명하거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 법인에도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국환이 아니라 해외 투자 신고를 하도록 외국환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법 많은 VEC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해외 투자 신고는 훨씬 더 복잡한 절차입니다. 다 위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BOD 소위 말해서 이사 지명권을 행사해서 이사 진에서 의사 결정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메이저 인베스터의 지분의 과반으로 많은 동의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글로벌 표준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미국 해외 투자가 들어올 때 반대로 우리가 해외 투자 시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의권과 거버넌스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이슈가 있다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체크리스트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시에 꼭 맞추라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되 사실은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꼭 VC들이 미국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VC, 미국 VC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진 해외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우리 포트폴리오사가 해외 투자를 받을 때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이해도를 같이 갖춰야만 우리 VC들도 이 투자 생태계에 각각의 조항들에 적응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